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도역 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입니다. 7월 달에 마지막 날이네요. 빨릅니다. 빨라. 자 오늘은 여기 앞에 이쪽 옆에 쪽의 테이블 아이들 살펴보고 출근할까 하는데요. 세상에 다 초록이가 되었죠. 다 초록이가 되었어도 자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이제 아이들 이뻐질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이들 눈 마침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유리수반의 아이들인데요. 유리수반의 아이들 무너지는 아이들 없이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어요. 요게 화이트 미니마인데 이렇게 하엽이 좀 많이 있네요. 요 아이들은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하엽을 좀 떼줘야 될 것 같고 요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이 풍성해진 감은 좀 있기는 하죠. 요게 리틀 장미인데 리틀 장미인데 리틀 장미가 이렇게 크고 있고 중간중간에 심어둔 황금 세덤도 잘 있어주고 있어요. 저희 바이솔 아이들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이솔 아이들 풀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솔 신경을 좀 안 썼더니 풀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바이솔들이에요. 아 이거 풀도 뽑아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쪽에 요게 이제 술방울 바이소라고 여러가지가 합해져 있는데 요기는 또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무릎이 왔네요. 요 아이들을 뽑아주고 술방울이랑 이것저것 섞여있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함지바 큼닥한 화분에서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페리도트죠. 페리도트 목대에 아가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거 보세요.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너무도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는 페리도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구요. 요 아이는 렉스죠. 렉스. 렉스 요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해줬던 아이들인데 올 봄이었을거에요. 올 봄에 제가 렉스 이렇게 구입해갖고 이제 유리수반에다가 심어놨던 아이들인데 꽃은 이제 거의 다 져서 제가 잘라줬었고 저기 꽃대가 아직 남아있는 아이도 있구요. 이렇게 꽃대 잘라준 부분에서 자구들도 많이 내어주고 있네요. 렉스 바 이렇게 자두피스로 물들 분할을 기다리구요. 요 아이는 둥근잎빛이 우리대에요. 둥근잎빛이 우리대인데 요 아이 나눔 받았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있었던 아이인데 조우쭉 안쪽 손바 안쪽에서 이렇게 웃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놔줬구요. 요기에 있던 사라임의 철학 큰딱한 아이가 물음으로 간거죠. 요기 비가림을 해줬었을때 비가림 속으로 이렇게 물에 수매들어가지고 타고 흘러내렸었나봐요. 요 자리에 있던 사라임의 철학하고 그리고 또 요쪽에 있던 홍화장 홍화장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 빈자리에다가 요 둥근잎이 치오리대하고 제스타처럼 이렇게 위에 쪽으로 올려놨구요. 요기는 이제 묵둥이 온슬로우 저렇게 하엽하고 같이 있구요. 라디카서도 지금 현재는 요런 모습이에요. 물 다 빠진 상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맨 뒤에 아이를 보여드렸구요. 자 이거는 이제 원종브리티 이벤트 당첨돼서 키우고 있는 아가고 요 베이비핑거 좀 보세요. 베이비핑거가 저희 옥상에 온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요렇게 목둥이 베이비핑거 목대로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구요. 요 아이는 라이또라는 아이 라이또 라이또라는 아이도 미니마처럼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인데 하엽을 떼준다고 떼줬는데 또 있네요. 또 있어. 지금 현재 라이또 이렇게 커져있는 상태구요. 요 베이비핑거. 요 베이비핑거는 봄에 저희 옥상에 온 아가에요. 아 이렇게 풍성하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는 아이예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늘어지는 수영으로다가 밑에를 보고 살짝 내려온 아가. 베이비핑거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블루하와이라는 아이. 요 블루하와이는 지난달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인데 요 화분. 이벤트 당첨됐던 화분에다가 요렇게 식재해갖고 블루하와이 이렇게 크고 있구요. 요 블루하와이하고 요 블루하와이하고 가을쯤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줄 생각 같이 합식해줄 예정이에요. 그럴려고 요 블루하와이를 요 같이 드렸답니다. 근데 요 블루하와이가 목대에서 목대에 공식풀이 어마어마하죠. 요렇게 보시면. 근데 목대에 또 아가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요 아이들 건드리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구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요 아이는 퍼플레이디 퍼플레이디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블루하와이하고 같이 온 아이들이에요.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이쪽에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로 이렇게 꺼내놓은 아이들이구요. 요기 있는 호리준도 호리준도 같이 온 아가들인데 이렇게 분갈이 했던 아이들 자리잡으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꺼내놨구요. 요 아이는 백봉이구요. 백봉 약간 작은 아이 두 포트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요렇게 크고 있구요. 요 아이는 비치후리대 둥근잎 아니고 그냥 비치후리대에요. 비치후리대에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 백봉 좀 보세요. 한 화면에 가득입니다. 세상에 화분을 완전히 넘치고 넘치고 요게 적신군생으로 저렴하게 데려왔던 아이예요. 올 봄에 근데 성장세가 이렇게나 어마무시하게 크고 있어요. 화분이 작아야 작아 근데 요 아이 더 큰 화분으로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안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백봉 이렇게 군생아가 적신군생 잘 자라주고 있구요. 요 아이는 꽃 돛담배 철아 꽃 돛담배 철아도 그 사이에 이렇게 옮겨 놓고서 자리 써주고 있고 요 아이는 큰딱한 화이트 스노우 제가 올 이것도 한 두 달 됐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화이트 스노우 요 큰아이 데려온 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밖에 쪽으로 꺼내놔 주고서 자리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몽시리라는 아이예요. 몽시리 몽시리 군생아가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음 얘가 엘비안 톤지 엘비안 튼지 아무튼간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화이트 팜이에요. 화이트 팜 목대이에서 아가들 키워주고 있는데 잘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요 자리에서 잘 견뎌 줬어요. 그리고 에키문 스톰 요 아이는 음 요게 저기 저기 팬츠 철화 아 맞아요. 팬츠 철화 팬츠 철화 아이들도 요렇게 자리 잡아주고 있고 요게 하얍이 중간중간 이렇게 많죠. 철화 쪽에 요거는 지금 나중에 떼줘야 된대요. 지금 지금 떼다가 또 상처나 그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좀 그렇구요. 요거는 저거 저거 이름표가 다 지워졌네요. 얘가 아아아아아 알바뷰티 알바뷰티 알바뷰티라는 아이도 요렇게 크고 있고 얘는 골든 너겟 골든 너겟 골든 너겟 골든 너겟 바이솔인데요. 아가 두 아이 붙어있던 아이들은 요기다가 작년에 나왔던 요요요요 골든 바이솔 두 아이는 요기다 요렇게 심어놨구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 요 또 새꺼를 또 달아준거죠. 네 개를 올해는 올해는 네 개를 달아줘가지고 저 아이들은 두 개는 작년에 낳았던 아가들은 떼서 따로 독립시켜주고 요기 골든 너겟 바이솔 아이들 자구가 네 개나 나왔습니다. 네 개나 올해는 네 개를 내어주네요. 이렇게 틀고 있는 골든 너겟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호리즌이라는 아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호리즌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백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요렇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프리즘이라는 아이구요. 파스텔 철화도 요렇게 잘 있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빌게이츠라는 아이 빌게이츠라는 아이 빌게이츠라는 아이 빌게이츠라는 아이도 오늘 봄에 저희 옥성에 오나가인데 잘 자리 잡아줬고 이 자리에서 빗물 먹고 밭 떨어지는 빗물 먹고 뭐 아무튼간에 그래도 잘 있어준 아이예요. 빌게이츠 지금 요 플라밍고 지금 요 플라밍고도 풍거리 대상이고 요 스피나라는 아이는 요렇게 공깃불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나라는 아이 요 미인종류도 요렇게 있구요. 로스쿠프 로스쿠프 요 아이는 겨울무렵에 제가 겨울 1월달 1월달에 아마 저희집에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중이고 요 덴트라잼도 그때 같이 왔던 아이예요. 덴트라잼도 요거는 라멜라떼 철화인데 음 라멜라떼 철화가 좀 퍼졌네요.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 군생아가 파랑새 요아이는 테이로사라는 아이 테이로사가 피카츄 그런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하와이라는 아이 요렇게 요아이도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딱딱을 해준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블루하와이처럼 저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블루하와이 그리고 레드벨벤 요아이들 어제 제가 하엽을 좀 정리를 좀 해줬구요. 그리고 샤를로주 요기도 샤를로주 요기도 샤를로주 다 초록이 됐죠. 자, 빈센조 빈센조도 물들면 빠졌고 약간의 얼룩덜룩한 그 모양은 입장에 살짝 남아있기는 해요. 빈센조라는 아이 요 피트라인이라는 아이도 입장이 굉장히 얇았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너블너블라브랄 한 입장 지금은 이렇게 다 젖어서 입장들 저렇게 도톰해진 상태고요. 피트라인 요아이는 와인피치 와인피치 마디바가 여름에 참 예쁘죠. 요렇게 크고 있는 마디바도 보여드리고 요아이는 나나 후쿠밍이에요. 나나 후쿠밍이도 목등이 요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기 요기 목대에 아가들 좀 보세요. 아이고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요아이는 리주라는 아이 리주 그리고 베르테르 군생아가 요아이 그리고 카시오 적금 요기 아가 두 아이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오 적금도 멋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고 아 이제 출근을 출근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도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와 덥습니다. 더워요. 자 백봉 한 화면에 요렇게 큼다 멀리서 찍어도 이렇게 커요. 세상에 파본을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는 백봉 성장세가 어마무시하죠. 요 페리도트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페리도트도 이렇게 톡톡한 입장 이렇게 이렇게 크고 있는 페리도트도 페리도트도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목태의 아가다 정말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자 이렇게 페리도트도 보여드리고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당이었습니다. 7월달도 감사했습니다. 8월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팬분 여러분 여러분